여러분 주식에 관심 많으세요. 최근 연예계 상위 1% 주식 부자가 공개됐습니다. 한 재계 정보 사이트에서 스타들의 주식 가치를 평가했는데요. 1위 YG 양현석 2위 SM 일수만 3위는 한성호 누구세요. 누구예요. 아저씨 누구야. AOA의 소속사 대표님 아닙니까. 아이돌 그룹뿐 아니라 최정상 MC들 집합소 올해 유재석 씨까지 영입하면서 보유 주식 716억 원 기록. 4위 배윤준 씨 보유 주식 142억 원. 5위는 최연수 스타 함현진 씨가 차지했는데요. 뮤지컬 배우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23살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 가치는 400억 원. 함현진 씨는 부자 할아버지를 두기도 했죠. 6위 박진영 7위 박순애 8위 견밀이 그렇다면 9위는 누굴까요. 최근 주식으로 일명 대박난 스타가 있습니다. 50억 원대에 육박했으니까 30배에 이르는 이른바 초대형 대박을 터뜨렸더라고요. 바로 고현정. 고유 주식 30배가 오르면서 50억 원대 초대형 대박을 터뜨려. 어마어마하네요. 한숨에 연예계 주식 부자 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각양각셋. 그런데요 아무나 고현정 씨 되는 거 아니니깐요. 한탕수고시.